혹시 아세요? 우리 집에 몇 개나 있는지? 집집마다 평균 3.5개, 대한민국 전체 900만 개. 지금 잠자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일어나요 장롱폰! 일어나요 서라폰! 우리 집에 잠자고 있는 중고폰을 가치있게 쓰는 쉽고 편리한 방법. 가까운 마트에 설치된 중고폰 ATM기에 휴대폰을 쓱 넣기만 하면 개인정보 유출 걱정, 대면 거래 부담, 환경오염 걱정은 없애고 중고폰 판매가 기부로 이어지는 사회공헌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잠자고 있는 중고폰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도전하세요.